23번 문제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뿔을 꼭지점 오를 중심으로 하여 3바퀴를 굴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처음의 위치로 돌아왔다. 원뿔의 건너비를 구하여라. 이 보라색깔 원뿔의 건너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뿔의 건너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뿔의 건너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뿔의 건너비는 펼쳐보면 전개도가 부채꼴의 밑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아랫면의 반지름이 몇이라는 걸 알아요? 4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는 나옵니다. 건너비에서. 옆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선의 길이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요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얘가 3바퀴를 굴러서 그대로 왔다는 건 이 밑면에 이 원의 둘레가 둥글둥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출발점으로 한다면 요게 하나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원의 둘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요만큼 얘가 또 원의 둘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원의 둘레가 돼서 세 바퀴를 굴렀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 이때 이 원뿔의 밑면에 둘레를 구해볼게요. 2 파이 R. 그럼 그 얘기는 2 파이 반지름 4를 곱했더니 이게 몇 배가 되는 거냐? 3배가 된다라는 거네요. 조금만 암산할게요. 2 파이 R이니까 몇 파이? 8 파이죠. 여기에다가 몇 배? 그렇죠. 세 바퀴이기 때문에 3배를 했더니 그게 이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원의 둘레가 되니까 2 파이 L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24 파이가 2 파이 L이 되겠고 우리가 찾는 L이라는 것은 12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어 모선의 길이가 12cm인 얘가 만들어집니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이 원뿔의 모양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원뿔은 반지름의 길이가 몇 자리인 12자리인 호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부채꼴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가 반지름이 몇인? 4인 밑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 어렵지 않은데 옆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세 바퀴를 돌았더니 얘들아 세 바퀴를 돌았더니 한 바퀴가 된 거죠. 원뿔 입장에서는 세 번을 돌았더니 하나가 됐다라는 거니까 이때 각각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양에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찾는 이 원뿔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굳이 어렵지 않게 이 중심각이 360도 한 바퀴를 얘 입장에서는 세 번 돌아서 된 거니까 몇 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얘 120도예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요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큰 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이걸 세 번 돌아서 된 거니까 이 한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자 이제 구해볼게요. 파이 반지름의 제곱에 전체 360분의 120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원을 빽빽하게 도는데 세 번을 돌았으니까 그 얘기는 3분의 1이다라고 되고 얘는 파이 아래 제곱이다. 이게 밑면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때 원뿔의 건너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 얘는 몇 파이냐면 144파이거든요. 12의 제곱 알고 있으면 좋아요. 144파이 했다가 3분의 1을 한 거고 16파이다라고 됩니다. 얘네 둘이 정리를 하면 얘는 4, 3, 12 4, 8에 24 여기 했다가 16파이 아하 답은 64파이입니다. 건너비라는 것은 분명히 단위가 존재를 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답은 64파이의 단위가 cm이기 때문에 제곱 cm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